안녕하세요 하리입니다 오늘은 여기 계셔 오늘은 큐브 마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큐브가 어디있지? 잠깐만요 이거봐요 다 맞춰져 있는거죠? 요거를 반 돌린 다음에 반 돌린 다음에 요렇게 준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해요 요렇게 됐죠? 이걸 다시 요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요렇게 돌려주면 이거를 요렇게 돌려주면 더운 정도죠? 네 제가 마녀로 변신해볼게요 오늘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요? 네 옷 입는다면서요? 이거에요 이거 오 뭐 좁이즈 흐흐